자 이곳은 우리가 아까 구린굴 탐사 했죠. 구린굴에서 좀더 내려온 곳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. 선생님 보시면 이 모습, 이 모습 굉장히 뭐 특별하지 않나요? 여기는 아주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어요. 그렇죠. 여기도 동그랗게. 그렇죠.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. 폭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용암이 흘러내려오다가 용암 속에 있는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그때 원형의 깊은 지형이 만들어집니다. 이 속에 있던 용암의 가스가 전부 밖으로 날아가면서 만드는 지형이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구린굴 계곡에만 12군데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용암이 흘렀고 가스가 하늘로 나갔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 보세요. 뭐가 이렇게 쌓여있는 것 같지 않나요? 이렇게 보니까. 돌이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여요. 그렇죠. 저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이 바로 용암이 흘러오고 흘러오고 흘러면서 쌓인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용암이 흘러왔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소네요. 그래서 이 계곡도 용암 계곡. 용암 계곡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다 보는 거예요. 우리가 이렇게. 여기가 막히고 여기가 흘러갔다는 거죠? 그렇죠. 이렇게. 여기 많이 물이 내려오면. 그렇죠. 여기는 급류. 비가 내려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폭포가 형성되죠. 폭포가. 물이 꽉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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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대주시에 있는 병문천, 삼도동의 병문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. 비가 많이 올 땐 여기다 물이 흐르는 걸 볼 수 있겠네요. 한라산에서는 적어도 20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, 한라산에 20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이런 하천에 물이 흐릅니다. 그 전에 강수량은 그보다 덜한 강수량은 동굴 속으로 빠져들든지 숨골로 빠져들든지 땅속으로 전부 빠져들고 하천에 물이 거의 안 흘러요. 그러니 하천에 물이 흐른다는 것을 한라산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